주인분이 노재물 가자 했는데 원래 주인분이 노재물 가자 했는데 맞죠 주인분? 주인분이 노재물 맞죠 주인분이? 아니 근데 주인분 선택해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주인분 저 오늘 재물 하나 다 터졌어요 3연패야 3연패 이 3연패를 깬 거는 아까 그 3카가 다 한 거가 재물이라 생각하고 어때요 주인분? 주인분 자 주인분 말씀 드릴게요 저 주인분 터진데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3.8가 터진 거 빼고는 지금까지 주인분 터진 적이 없어요 제가 어 만약에 오늘 주인분 터진다 오늘 강화 넥슨 말하는 거야 어 진짜 나 오늘 주인분 터진데 지금 단 한 번도 없어 솔직히 3.8가는 약간 운도 있어야 되잖아 맞잖아 3.8가 아니라 그 1개부터 가다가 그 한 번 터진 거 말고는 지금까지 주인분이 터진 적이 없어요 주인분 안되겠다 자 저기 박지혁님 친한 저 박지혁님 자 딱 골 넣었을 때 바로 클릭 자 온다 온다 이제 온다 곧 옵니다 이게 큰 거 와요 이제 Q5 자 역시 주맨 이게 바로 주맨 저는 주 맨 단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 어 내가 지금까지 강화하면서 주맨은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음 이거지 이거지 제가 말했어 주위보 한 번 더 오케이 야 진짜 저우 진짜 부금이 사기자니까 저우 부금 꼴 이럴 때가 진짜 제의 사기야 그때 무조건부터 어 나이스 주맨 주맨 풀카는 돼 여러분들 주맨 풀카 안 될 것 같은데 되려나 되네 1카사면 돼 1카아부터 올라가면 돼 맞죠 1카아부터 올라가면 되잖아 1카아나오니까 2카사고 하자 1카아나오니까 2카아부터 가자 그렇지 이번에는 제발 맞춰야 돼 느낌이 이번에는 제발 맞춰야 돼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응카 왔는데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진짜 오늘 사카 진짜 또 그런다 아 아무 생각 없이 소통하다가 바로 응카 잠깐 바로 가면은 진짜 아 큰일 났네 비산사태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컨니저 12시가 아닌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소리 너무 크게 들려면 머리 아파가지고 오늘 오늘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번엔 노재멀 가야돼 이번엔 노재멀 가야돼 노재멀 노재멀 좋아 좋아 주인분 좋아요 지금 좋아요 주인분 이러면 사카 산거야 여러분들 그냥 맞죠 원래 100억 있었으니까 50억이 사카 올라와있으니까 근데 지금 풀깔 안될거 아 풀깔 안된다 이거 클났다 근데 지금 풀깔 안돼요 주인분 근데 클났어요 지금 주맨을 위한 마지막 스킵 야스 주인분 풀깔 맞죠 오 아니 돈이 없 아니 주인분 돈이 지금 40 아니 이거 돈이 없는데 이거 클났네 아니 돈이 없어 어떡하냐 여러분 이거 근데 이거 주인분 그런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노재멀 붙였어 주인분 어 아까 제가 노재멀 붙였습니다 제가 주맨은 터진 적 없죠 주인분 이 북음만 틀면 무조건 붙습니다 Kelsey 오오어어어 이 북음만 틀면 무조건 붙어요 오늘 이거 북음만 틀면 주맨은 제가 지금까지 터진 적 없습니다 풀깔은 주맨은 거의 지금 주맨만 엄청 많이 풀렸어 지금 저 때문에 주맨은 잠깐 코끼리 한번암아 주고 온다 스카 blire 의식 음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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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처음 퍼민인데 이거? 강화라는게 무조건 묻는건 아니라서 지금 강화 강화 진짜 뭐야? 이게 진짜? 나 넥슨에 1억까지는 1억까지는 안 썼을걸 한 4천만원 썼을걸 4천만원 넥슨 현질로 하면 3-4천만원 넥슨 프라임이니까 한 그 정도 했을걸 아마 왜냐면 내가 크아때부터 현질했으니까 나 크아 나왔을때 나 크아때 현질했어 여러분들 크아때 저거 물붕수 하나 얻으려고 크아 현질했어 옛날에 호랑이제호로 아니 그거 말고 완전 넥슨한테 그냥 핏파 현질한거 나 크아 개잘했어 나 지금 크아에도 나 잘해 주입에 살짝 오는데 지금 넥슨게임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안한거 카트 메이프 크아 저거 범바 쪼금했어 급성 장염원 뒤로 지금 약간 다이어트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 지금이다 지금 바로 라인나우 우리 형님 줌엔 응카만 붙이면 되요 부금 안탈게 형님 뭔가 또 부금들이 터질거 같애 약간 다르게 가야돼 터지는거 보고 공격놀래나고 붙으면 어떡해 형님 야 이거 약간 슬픈 노래 아니야? 야 잠깐만 이거 어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오케이 이거다 빵 얍 빤빤빤빤빤빤빵 빰 역시 줌엔 아 기가 막혔스 기가 막혔스 아 이게 맞는데 아까 왜 터졌지 진짜? 아니 이게 맞는데 맞잖아 아니 아까 왜 터졌지 진짜? 음 아 아씨 짱구부금인가 역시 기댕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